안녕하세요. 시청자분,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. 이시카입니다. 오늘, 2020년 새해죠. 새해가 벌써.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연락이 있습니다. 저희 카카오TV 이시카채널과 유튜브 이시카채널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새해 특집이잖아요. 새해부터 공포 수업 분위기에서 여드름 합축 한 번 해볼게요. 괜찮은지 모르겠어요. 저도. 새해지만 저도 첫 공포 분위기를 시작해보았어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전 여드름 합축 하는 동안은 아무 말 안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. 영상 보시는 내내. 모든 분들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잘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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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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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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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